박명훈 씨가 공약 맛집 라스에서 영화 대박은 기원하면서 뭐 준비한 게 있다고요?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리미트가 500만원 가면 뭘 하실 수 있냐 그럼 춤을 뭐.. 제가 뭐 영화가 잘 된다면 뭘 못해 주겠습니까? 지금 준비해 오셨으니까 봅시다 지금 이 형이 백댄서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그래 나는 그냥 이분이 춤을 추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춘 춤이 있어요 어클의 주스의 거 하이라이트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뭐 준비한 거 되게 진짜 신기한 상황이네 이게 공약인데 벌써 보여주신 거잖아 기원 아니야 아니 공약인데 기원 기원 박재석 우와 오 추네 추네 잘 추네 어떻게 얘기야 돌아와는 게 난까지는 잘 추네 잘 추네 잘 추네 잘 추네 잘 추네 잘 추네 생각보다 잘 추네 네 아니 아예 터무니없진 않아 그래 그래 있어 있긴 있어 우리 최덕문씨 그래 최덕문씨 다 봐주세요 다 봐요 저거 따로 못해요 여기서 윈드민하면 다 치고요 그냥 음악 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뚠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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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건 좀 손손손 clair 그러니까 sensitive 히스 씬 있잖아 뚠땡 뚠땡 뚠땡